굴을 자주 먹으면 예방 가능한 질병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빈혈 굴에는 혈액대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생성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인 철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높은 비타민 b12 함량은 적혈구 생산과 dna 합성을 지원합니다. 굴을 섭취하면 피로, 세약, 창백한 피부와 같은 빈혈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심장병 굴은 중성지방과 혈압을 낮추며 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는 심장마비 및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심장박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칼륨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3번 골다공증 굴에는 칼슘, 비타민 d, 아연과 같은 필수 뼈 지원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강화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강화하며 아연은 뼈 조직 재생 및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굴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골밀도를 유지하고 특히 노인의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